방탄소년단의 V 씨가 부른 SBS 드라마 그의 오리는 OST, 크리스마스 트리가 빌보드 핫100 차트에 올랐습니다. V 씨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서 79위를 차지했습니다. 국내 드라마 OST가 핫100에 진입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. 빌보드 톱셀링송 차트에서는 정상에 올랐습니다. 지난달 24일 발매된 크리스마스 트리는 그의 우리는의 남혜승 음악감독이 기획 단계부터 V 씨를 염두에 두고 작업한 곡인데요. 실제로 V 씨가 주인공 최우식 씨와 절친한 사이라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. 첫 회에서 국중 최우식 씨의 작업실에서 흘러나오는 LP곡으로 처음 등장했는데요. 이후 음원 발매 문의가 쇄도하기도 했습니다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